안녕하세요. 예보관 김태수입니다. 현재 온난화는 전국이 대척 흐리거나 가끔 구름 많고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으나 영상의 기온을 보이고 있는 강원동해안과 경북동해안에서는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이 가장자리에 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척 흐리고 강원도 영동과 경북북부 동해안은 눈뜨는 비가 오다가 늦은 밤에는 점차 그치겠습니다. 한편 남부지방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에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서해성에 취한 약한 기압권력을 받은 후에 중국, 중부지방에 취한 고기압이 가장자리에 점차 들게 되겠으므로 전국이 대척 흐리고 새벽부터 낮 사이에 전라남북도와 경남 서부 내륙에서는 가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중부지방은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한두 차례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서는 내일 새부터 아침 사이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진 곳이 있겠고 서울, 경기, 북부지방은 낮 한때 눈이 내려 조금 쌓이는 곳이 있겠으나 영상의 기온을 보이면서 진눈깨미나 비로 내릴 가능성도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 낮까지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이겠으나 모레 밤부터는 상층기압골에 동반된 찬 공기가 남하면서 글피아침에는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내로 내려가 다시 추워지겠으니 건강관리와 수도관 동파를 포함한 시설물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나 눈으로 인해서 대기중의 습도가 높은 가운데 오늘 밤부터 내라침 사이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쇄안과 내륙에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해남부천해상과 동해중무문바다, 남해동부 앞바다와 남해동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표된 가운데 오늘과 내일 오전까지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에 불고 물깨이 높게 일겼으니 항해하거나 조파는 선박 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